여기는 송정 달맞이 고개 입니다. 지금부터 벚꽃 촬영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야... 예쁘다. 이쁜 한글자막 by 한효정 송정 달맞이 고개 토요일날 정도 같으면 만개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만개가 아닙니다. 송정 달맞이 고개가 되었습니다. 송정 달맞이 고개가 되었습니다. 송정 달맞이 고개가 되었습니다. 송정 달맞이 고개가 되었습니다.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 달맞이 고개가 되었습니다. 아